아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와라 와라 이쪽으로 와라 진짜 존나 싸우네 으 아 아 아 5 아 아 어 가운데 자가 가서 좋지 2층 같은데 뛰어서 오 씨 총 쏜다 전동 소리난다 타 타 타 타 타 그리고 2층 사람 100%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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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야야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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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바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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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북적집 북적집 연병 너무 설레버리쳤다 아 존나 뭐냐 방금 렉 뒤져버네 응 쟤들 어디갔지? 너 옷 좀 먹어라 야 어 먹었어 아예 뚜껑 날아가버렸다 그 이 뚜껑 있더라 밖에 먹었어? 바꿨어? 어디 밖에 벅떡? 어우 좋아 쟤네 벅이 어디갔어? 벅이 바로 옆에 있어 문 닫고 이제 se쪽 집으로 갔지 벅이 아닌가 아니 아니 이 방향 해우소 안에 들어갔잖아 아 그냥 못보고 나 지금 엎드려 숨 없어 왜 저기서 싸워라 왜 저기서 싸워라 왜 저기서 싸워라 왜 저기서 싸워라 저격을 하다니 저격맞았냐? 응 저격인 것 같았어요 쟤도 좋아 해우소 나와야되는데 좀 이따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나오길 잘했네 어 여기 너무 오기 잘했네 엄청 쩐다 이게 그니까 또 저기 효소가 나와야되고 효소가 아직 한 번은 쉬어도 되는데 이 자식들 아우 더럽게 안맞아? 야야 내 앞에 가리면 안되지? 와 씨X 아 더럽게 하면 난간에 다 맞고 있어 와 498 이었구나 아 쟤네들 아 야 수리탄 수리탄 들어올란갑다 야 아 설명 우리집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응 니가 던졌냐? 아냐아냐 당연히 내가 안던지지 새끼를 붙일라고 지금 뚜껑 날아갔어 내꺼라도 줘서 밖에 있냐? 응 아까 쟤들 밖에 있는 애들 난간만 TJ 맞추고 아 아 ㅅ 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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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너 아예 없어? 몇 발 없어서 30발 내렸다 오케이 우리 나가야 되거든? 응 토핑해 토핑 아니 안 나가도 되겠다 우리 난간에 걸치면 돼 아 그러네 개꿀인데? 문 닫아보러 거기 오는게 조심해 조심해 옥상 던진다 어디있지 이 새끼들 오른쪽 들어왔던 문 저식트 나도 안보여 저있다 저있다 왼쪽 어 저있다 왼쪽 어 어 거기 뒤에 있냐? 어 쒸 어디야? 왜 난 안보여? 어 니가 다잡았네? 어 그러네 약있냐? 진통 하나 줘? 응 야 포 깠다 포 조심해 조심해 어 밑에 있을거야 우리 밑에 저 건너편에 있는 놈 두 놈을 잡았거든 뭐 밑에 있지 않을까 싶어 밑에 있다 우리 바로밥 밑에 있는거 같아 나 왼쪽으로 내려갈게 아니 내려가지 말고 위에서 폼이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우리 너무 유리하다 그니까 제가 근데 나 지금 뚝배기랑 없다 뚝배기가 깨졌어 바빠야 날라가고 나 뛴다 어디로 뛴 지 잘 봐봐 이제 갈 데도 없는데 지금 나오고 좀 아 이거 끝이구나 어 근데 안좁혀져 내려가야되나? 잡으려면 약 먹고 버텨야되나? 약 먹고 버텨야되나? 약 먹고 버텨 우리도 불리하잖아 1등각인가요? 갈려면은 어딨어 아냐아냐 없어 없어 내가 여기 왼쪽으로 내려갈게 밑으로 니가 저쪽 저쪽으로 내려갈래? 그쪽 어 그쪽 그쪽 이쪽 들어가면 나는 바로 입구다 잠깐만 아 내가 내려가 봤자 보네 이쪽은 응 그럼 니가 저쪽 끝에서 내가 보고있는 그쪽에서 그쪽? 어 잠깐만 어딨어 아냐 가자 모지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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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하하하하 하하하 국구 굿굿 감사합니다.